형님 전설 달고 할 게임 찾으시면 전설 끝나고 트게더에 올린 추리 게임 한번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할 게임은 많아요 할 게임은 많아서 뭐 트게더에 뭐 그거 안 봐도 지금 밀린 게임이 이만큼이라서 그건 뭐 걱정 없어요 저 지금 작년 7월 1일에서 지금 1주년이 좀 넘은 그 워킹데드도 다 설치해놓고 아직까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구요 1급 별 5성에서 홀숨없다라서 하시겠죠 전혀요 내가 왜요 무조삼코 야 저 ssd씁니다 소집량이네 달려야겠네 킹킹이만 나오지마 그럼 여가없이 킹킹이 Q. 아 이거 그러네? 잠깐만 잠깐만 타잉! 야 이거 뭐냐? 롤러코스터는 정상올라가면 급격히 추락하기 시작하자 어허 잠깐만 경복이 상대 이거 잡을 수 밖에 없죠 왜냐면 여기 사바다사자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잡아야지 이거 잡아야지 그치 경복이 잡아야지 안잡아 안잡아 방풀 방풀 안정 완전 방풀 주문약이죠 어떻게 알음 아 방풀이네 라크델라 아 이거 살쌍이 더 좋아보이는데 아 라크델라를 버려야돼 그럴 수 없지 라크델란 챙겨야지 설수형님 주술사조끼는 성능이 별로라서 안쓰는건가요? 아니면 지금 메타랑 안맞아서 안쓰는건가요? 주술사조끼 하나 쓰잖아요 아니면 저거 얘기하는거야? 그 진화하는거? 그거는 지금 진화랑 같이 어울리는 쓸만한게 없어서 옛날에 그 분신수나 심연의계수 이런거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를 쓸만한게 별로 없음 뭐 사로나이트 쓰고 쓰거나 아니면은 저거 써야되는데 그렇게 템포 느리게 가는거는 아예 그냥 후반용한테 약하고 어그로댁한테도 약하고 애매한 대기 되어버렸어요 나에게 빠져빠져 모두 빠져버려 피할수없는 나의 매력속으로 아 근데 왜 이거 안잡지? 좀 에바 아님? 안무섭나? 참 내가 왕크루씨같은거 있으면 어떡할라고? 참 참 나에게 왕크루씨같은거 참 간단하게 참 틀ут 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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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크로우스는 어차피 잡아도 죽었죠? 그렇다면 나의 과감한 공격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